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이중저당 이중매매, 이중저당이란 이중저당 또는 이중담보란 A가 1매수인 또는 1담보권자한테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10억짜리 부동산의 경우에는 계약금 1억, 중도금 4억 그리고 잔금 5억을 받고 B한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즉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 등기는 B가 밟는 거야 A가 밟아주는 게 아니라 A는 B한테 필요한 서류가 뭐지? 필요한 서류가 뭐야? 구체적으로 줘야 될 거 잔금 받고 B한테 건네줘야 할 서류가 구체적으로 뭐야?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뭐냐고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자기가 그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등기 이전 등기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필했다고 등기필증을 교부해줘요 등기필증과 부당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이걸 B한테 건네줘야 되거든 그럼 이제 B는 A가 건네준 등기필증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자기 또 이제 인감증명 띄워가지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이전 등기 절차를 밟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5억 잔금을 받고 B한테 부동산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줘야 되는데 시간차 공격을 해가지고 이걸 C한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받고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C한테 넘겨줌으로써 C 앞으로 이전 등기 담보의 경우에는 C 앞으로 첫 번째 얘보다 빠른 담보가 설정되는 등기 이전 등기 또는 담보 설정 등기가 경려되면 한마디로 B는 뭐 흔한 말로 엿먹은 거지 이제는 이 부동산은 B 앞으로 넘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 B는 1억 4억 5억을 날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배임죄입니다 이게 배임죄야 가급적 부동산 거래는 뭐를 통해서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을 거쳐서 하는 게 좋아 그래야 중개사 만일 이런 일이 생기면 중개사가 책임져야 돼 이런 일이 생기면 중개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직거래는 그래서 위험한 거지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 애들은 보험을 들어놔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자 이때 바로 이 부동산은 C한테 이전 등기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A 소유였고 A꺼였고 A 소유였고 A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A 점유물이죠 자기 소유, 자기 소유, 자기 점유물이니 뭐 절도, 사기 이런 범죄는 절대 성립될 수가 없고 뭐 배임죄가 B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한편 복습 좀 해볼까? 이때 이 A가 C와 이런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이게 지금 이중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C한테 알리지 않은 것이 혹시 묵시적 희망에 의한 사기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사기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기죄는 안 된다 사기는 안 됩니다 왜? C가 피해를 본 게 뭐 있나? 피해는 B를 봐, B가 봤지 C야 돈 주고 10억짜리 부동산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절차까지 다 밟았는데 무슨 죄가 됐겠어? A는 C한테 아무런 범죄 저지른 거 없습니다 B한테 배임죄를 저지른 거지 C한테 사기죄 성립 안 된다고 이거 사기죄 볼 때 부작위에 의한 기망 볼 때 이거 봤죠? 보통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중요한 하자를 상대방한테 알리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이런 건 사기죄 안 된다고 따라서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1매수한테 계약금만 수령했다든가 2매수인한테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는 아직 뭐 실행의 착수 실행의 착수는 1매수인한테도 2매수인한테도 둘 다 모두로부터 중도금을 받아야 실행의 착수고 실행의 착수 C앞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기수인데 이 와중에 B가 강력 항의하는 바람에 B앞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밟았다면 혹시 배임죄 될까? 안 될까?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B가 강력 항의하니까 C앞으로 차암아 이전등기를 못해주고 B앞으로 이전등기를 밟아줬어요 B한테 이거 배임죄 돼? 안 돼? B한테 안 되지 B한테 안 되는 겁니다 왜? B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는데 무슨 B한테 배임죄가 되겠어? 시험이 나왔어 7, 8년 전에 B한테 넘겨줬으면 B한테 죄 안 저지르는 거지 혹시 C한테 뭐 배임이 아니라 이때는 사기가 될 수 있지 C한테 사기 그러나 보통 이런 사실을 아저씨가 만일 알고도 매수하려 들었다면 지가 알고도 그랬기 때문에 사기죄도 안 돼 그때는 사기죄도 안 됩니다 한편 총론 죄수론을 볼 때 한번 본 겁니다 역시 복습이야 지금 이 A가 B한테 배임죄가 된다는 건 정말 B한테 이전등기 절차까지 잔금받고 이전등기 절차까지 다 밟아주려고 했었는데 이 자식이 12억을 제시하는 바람에 2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눈이 돌아가지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 하면 이때는 이제 배임죄고 얘한테는 사기죄 안 되고 그냥 배임죄만 되는데 그치지만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온 거야 처음부터 A는 B한테 이전등기 절차를 밟을 생각이 아예 없었어 그래서 B와 계약을 맺으면서 이런 이중매매를 했다면 그때는 뭐 그건 배임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사기죄도 성립됩니다 사기죄와 배임죄의 무슨 경합 상상적 경합 B를 속여가지고 계약금 중도금을 받는 행위와 돈 받은 뒤에 C 앞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받는 행위가 2타 2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실체적 경합이에요 이게 실경 실경 물론 하나의 행위로 사기와 배임을 다 저질렀다면 그건 뭐 그건 상상적 경합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바로 갑 신용금고 임원 갑을 신용금고 직원 A가 허위 결제를 올려서 B 2분만 우리 고객으로 유치하면 우리 신용금고 대박입니다 재벌 이상입니다 재벌들도 와가지고 B한테 와서 무릎 꿇고 돈 빌려달라고 하는 실정이니까 이 양반만 우리 신용금고로 끌어들이면 대박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출 보고로 해가지고 갑이 몇 번이나 확인해서 진짜 문제 없는 거지 아 절대 우리가 망하기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라 대박이라니까요 속여서 갑의 결제까지 받아가지고 한 10억 10억 대출을 하게 했다면 이건 뭐 완전히 알거지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건 뭐 사기죄와 대출을 이루어지도록 한 거 이게 바로 무슨 죄야 폐임죄 무슨 경악 이건 상경이야 그래서 갑을 기망해서 갑을 배임을 하면 1타 2피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적 경합이지만 B를 사기쳐서 돈 처받은 거하고 이중매매를 해서 B를 엿먹인 건 2타 2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실체적 경합인 거예요 실체적 경합 따라서 둘 중에 하나한테 니은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라면 절대 범죄는 성립될 수 없고 뭐 채무불이행 책임만 지게 됩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수령했다면 그때는 배임죄고 실행의 착수식이 매우 중요하죠 리을 239쪽 리을 언제 1,2 매수인 모두에게 뭘 중도금을 수령한 때고 기수식인은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무리한 때입니다 한편 미음 아기의 후매의 수인의 형사 책임 만일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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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 시가 적극 가담합니다 뭐라고 2억을 더 주겠다는데 당신 바보 아니야 아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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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 원도 아닌 2억을 더 주겠다는데 이걸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참 사람 한심하네 그래가지고 A를 적극적으로 꼬드겨가지고 이중매매를 하게 했다면 이때는 뭐 얘도 배임죄의 교사범 교사범 또는 같이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어요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될 수 없지만 이중매매라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배임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처음부터 매도인이 이중매매할 의사로 제1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부 수령하고 다시 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된다 틀렸죠? 책이 잘못됐어 사기죄와 배임죄 뭐라고? 실체적 경합이라고 사기죄와 배임죄 실체적 경합이라고요 다시 책 틀렸으니까 고치세요 배임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한편 동산의 이중매매 너무너무 중요하고 계속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죠 성경시험에 옛날에는 부동산의 이중매매건 동산의 이중매매건 전부 다 둘 다 배임죄를 인정했었는데 동산의 이중매매는 지금은 이제 뭘로 바뀌었다고 채무불이행으로 바뀝니다 동산이란 집이나 건물 같은 토지 같은 게 아니라 자동차 반지 보석반지 이런 걸 동산이라고 해요 따라서 A가 부동산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인쇄기죠 판례대로 인쇄기를 인쇄기를 B한테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받아 챙긴 다음 인쇄기는 굉장히 비싸니까 인쇄기 한데 옵세이든쇄기 같은 거 좀 비싸지 억대는 억대 가지 그래서 이걸 C한테 매각하고 그리고 C한테 이건 이제 부동산이 아니니까 등기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뭐를 하면 넘기면 그걸 전문용으로 점유를 이전해주면 점유를 이전해주면 C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동산의 이중매매도 B에 대한 배임죄를 인증했었는데 지금은 뭐 채무불이행 책임 빚목갚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저도 형법상 무죄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줄 끝부분 그래서 동산의 이중매매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 팔래요 전원합의체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통 판례를 바꿀 때 전원합의체에서 하거든 그래서 하여간 우리 형사 판례 중에서 전원합의체의 판례는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중요한 거야 여긴 여긴 설명이 없는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다 줄 걷고 뭐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책임에 불과한 겁니다 부동산의 이중저당도 역시 똑같아 배임죄가 성립되고 이중매매 이중저당 전부다 배임죄고 동그라미 2번 동산의 이중매매만 뭐 채무불이행 무죄인 겁니다 죄수 아파트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동회사가 그 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를 이중으로 분양한 경우 이건 뭐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계 업무상 배임죄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 이건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세 채를 졌다고 합시다 가 회사에서 그리고 A, B, C한테 소위 뭐 그걸 뭐라 그래 분양을 하기로 하고 중도금 분양금을 받았어요 5억에 분양하기로 하고 그런데 나쁜 놈이죠 F, G H한테 장금 중도금 다 받고 이걸 F한테 넘겨주고 B하고 계약 맺은 건 G한테 C하고 계약 맺은 건 H한테 넘겨줬다면 이건 뭐 A에 대한 배임 B에 대한 배임 C에 대한 배임 현재 세계의 무슨 경합 실체적 경합 실체적 경합 삼타 삼피 그렇지 그렇죠 그래 가위 가위 A녀를 1월 10일 강간하고 2월 10일 B녀를 강간하고 2월 17일에는 C녀를 강간했다면 B녀, C녀를 강간했다면 강간제 몇 개야 3개 무슨 경합 실 경합 A를 엿먹이고 배임 B를 엿먹이고 C를 엿먹였다면 이거 배임 제 3개의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야 A를 죽이고 B를 죽이고 C를 죽였으면 살인 제 몇 개 3개 그 다음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본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건 뭐 조금 아까 얘기했던 바로 사기죄와 배임죄 무슨 경합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이고 한계의 행위가 횡령과 배임 둘 다에 해당될 때는 내가 횡령죄는 배임죄의 특별법이라고 했죠 이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횡령죄만 적용됩니다 또 이중매매된 부동산은 자 이때 이제 C가 이러한 사실을 이 자식이 이중매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알고도 뭐 적극 가담한 게 아니라 눈치채고도 그냥 자기가 값비싼 부동산 땅값이 팍팍 뛰니까 그 값비싼 부동산 차지하고 싶어서 이 자식이 이중매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C는 적어도 뭐 아까처럼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배임죄에 배임죄에 공범이 성립 공범이 성립되는 경우는 있어도 이건 뭐 배임죄 원칙적으로 안 되고 또 뭐 장물취득죄는 더욱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물죄는 항상 본범이 뭐 재물죄여야 돼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가 없어요 장물죄는 안 되는 겁니다 5번 5번에는 제대로 설명해 놓고 있네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을 하여 금원을 편치한 다음 무슨 죄? 사기죄 목적 부동사 행위에 대해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배임 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별도로 배임죄가 따로 성립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경합?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앞에 페이지에 그 비읍 이중매매나 이중저당이나 똑같은 겁니다 앞에 페이지에 비읍에서는 이건 배임이 아닌 사기죄가 된다 이게 틀렸다고 틀렸다고 여기서는 또 제대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불가벌적 사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사기죄와 배임죄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다만 마지막 6번 수계 업무상 배임 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이기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 범죄의 태양이란 범죄의 형태 형태 범죄의 형태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계 배임 행위가 그 수계 배임 행위가 단일한 범의의 범죄의 사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계 배임 행위는 포괄하여 일제를 구성한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결국 회사 돈 천원 나갈 게 얼마 4천 원이 더 4천 원 3천 원이 더 나갈 거 아니냐고 회사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지 이게 전형적인 배임이야 이때 바로 이걸 1년 동안 수십 회 납품을 해가지고 한 차례 이렇게 4천만 원씩 해가지고 10번을 납품하게 했다면 10개의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 그 10개를 합쳐서 하나의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고 뺨 10대 때렸다고 폭행죄 10개 되는 게 아니라 뺨 10대 때린 그걸 폭행죄 하나로 본다고 그러니까 조현민이가 바로 뭐 물을 뿌리고 요구를 하고 뭐 발로 걷어찼다 하면 이건 뭐 그 1년의 행위가 그냥 하나의 폭행이라고 하나의 폭행 그 집안은 왜 그리야 첫째 딸녀는 땅콩 갖고 지랄들을 지랏다 둘째 아들 새끼는 또 음주운전하고 또 사람을 폐때나 어쩌때나 뭐 지랄을 하고 셋째 딸녀는 또 이제 물 뿌리고 지랄을 하고 아우 정말 그런 걸 이제 멘탈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이야 멘탈 멘탈 자체가 기본이 안 되는 것들이지 자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을 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배임죄에 비해서 업무상 배임이기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거죠 이 업무상 배임죄는 그래서 시험에 한 번 나온 거야 배임죄로서 배임죄 배임죄는 진정 신분범이죠 아무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야 누구만이 저지를 수 있다고 특별한 뭐 신인관계 기회에서 권리를 대신 위임을 받아야 위임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여기 이제 갑이 A한테 위임을 했는데 이 자식이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얘는 엿먹이고 엉뚱한 사람 뭐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죠 위임을 받은 자만이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임자만이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배임죄는 위임자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 신분범이고 그런데 업무상 배임은 또 뭐 배임죄에 비해서 형이 가중되니까 이 부분은 부진정 신분범인 거예요 승경시험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진정 신분범과 부진정 신분범 두 요소를 동시에 구비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과실치사 뭐 그리고 업무상 비밀루설 뭐 업무상 장물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야 업무상 배임 요 배임죄로서의 진정 신분범과 업무상 배임으로서의 부진정 신분범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지 업무상 과실치사는 그냥 뭐 그렇지 과실치사에 비해서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범 일뿐이지 이거 진정 신분범으로서의 성격은 없는 거지 그런 것들은 자 이때 바로 배임죄는 업무상 배임죄는 진정 또는 부진정 신분범인데 그 신분이 없는 자라도 네 번째 줄 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이것도 뭐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바로 보니까 배임죄는 진정 신분범이고 이번에도 그 시험 나왔더만 공범과 신분 용교청과 시험에 나왔죠 풀었나 시험에 나온 것도 기억이 안 나 용교청과 시험에 나왔잖아 진정 신분범과 부진정 신분범의 그 공범관계 따라서 신분이 없는 자라도 마지막 그 두 공급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배임죄의 공범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두 번째 판례도 바로 세 번째 줄 훨씬 낮은 분양가에 처분을 한 경우 아니 낮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분양을 했다면 원래 회사는 10억짜리 아파트 분양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5억에 분양을 했다면 차액 5억은 누가 회사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업무상 배임이야 볼 것도 없이 또 대학교 총장으로서 세 번째 판례 학교 교비를 갖다 명예의 총장의 활동비나 전용 운전사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거 업무상 배임죄 될 수 있고요 학교 돈을 막 이런 데다 쓴 거죠 다음 페이지에 소위 죽음 가장납입 4번 죽음 가장납입은 이미 한 번 설명한 적 있죠 결론 뭐야 죽음 가장납입은 옛날에 배임죄를 인정했었는데 지금은 인정 안 한다고 왜 그 가장납입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올 때부터 20일 정도 쓰고 돌려주기를 약속을 하고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빌려온 돈 돌려주는 걸 이걸 업무상 배임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무슨 죄 형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상법상 뭐 아니 가장납입죄라는 특별법상의 범죄가 성립됩니다 그 끝에다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옆에다가 여백이 있으니까 뭐 가장 납입죄는 됨 이렇게 가장 납입죄는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은 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을 했는데 요거 요거 요자가 가담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라 뭐 알고도 산주인이 사들이는 것 같고 요건 배임죄 공범은 안 된다 한편 배임수중죄 이 배임수중죄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 뭐 공무원 아닌 자가 저지르는 뇌물입니다 공무원 아닌 자가 저지르는 뇌물 자 반일 갑 공무원 학원인데 요게 국립학원이라고 합시다 국립 갑학원의 원장 A가 능력도 없는 B강사가 돈을 주고 내가 갑 국립학원에서 강의를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 원장이 국립학원이라면 원장은 임명원장이고 여기 우리 학원처럼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이 아닌 거지 그래서 국립대학이라고 할까 국립대학 그래서 이 원장이 강사의 돈 수천만 원을 받고 1억을 받고 B강사 자격 미달인 B강사를 채용을 했다면 요게 바로 뭐야 국립학원이라면 국가학원이고 요거 뇌물재 뇌물재 이게 수례재거든 이게 수례재거든 근데 사설학원에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물론 여기는 개인학원이니까 법인하고 또 개인은 달라 그 법인이 바로 이제 소위 EBS가 EBS 방송국에다가 허재판인간들도 있어 거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강의를 하게 해달라 거기 책을 넣게 해달라 해서 강사로부터 돈을 받고 자격 함량 미달인 강사를 EBS 강의를 하게 하면 뭐 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공무원이라면 수례재인데 공무원 아니니까 얘가 바로 이게 배임수재재에요 배임수재재 판례도 나오고 이제 시험에도 나온 비슷해 똑같은 논리로 KBS나 SBS에서 연예방송 프로그램에서 연예회사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프로듀서가 PD가 인기도 없는 노래를 인기 1위라고 해가지고 틀어주고 하는 거 이것도 다 뭐야 이게 배임수재 돈 준 놈은 배임증재 그래 서세훈이가 배임증재로 처벌받고 했죠 그 전에 보면 가끔가다가 아니씨 인기도 없는 노래가 계속 막 인기가 올라가는 거야 저게 왜 그러나 다 저런 식으로 조작을 한 거지 뭐야 조작을 한 거지 그게 바로 배임수재재 돈 준 놈은 배임증재재 둘을 합쳐서 배임수증재라고 배임수증재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일반인이 받는 뇌물이다 그러다 보니 약간 뇌물재와 좀 다른 게 다음 페이지에 배임수재재 공무원으로 말하면 뭐 수례재에 해당되는 거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부정한 청탁에 줄그세요 요점이 뇌물재와 달라 뇌물재는 부정한 청탁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부정한 청탁 없이도 됩니다 그러나 배임수재재는 꼭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 그냥 단순한 청탁도 안 돼 부정한 청탁이어야만 됩니다 주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진정 신분범이고 본죄 사무는 배임재와는 달리 재산상 사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네 방송국의 가요 담당 프로듀서가 소위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장한테 돈을 받고 그 회사 소속 가수의 노래를 집중적으로 틀어준다든가 요게 바로 배임수재 준 넘은 배임증재가 되는 거죠 행위는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고 업무 관련성 요건 본래 업무 본래 업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업무도 다 포함되고요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청탁을 말하는 거고요 이때 청탁은 명시 묵시 묻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는 구체성 특정성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요점이 뇌물재와 달라 뇌물재는 그냥 뭐 포괄적 뇌물이라는 게 있지만 포괄적 뇌물이라는 게 있지만 배임수재재는 포괄적 배임수재 이런 건 없습니다 한편 쭉 내려와서 판례상 부정한 청탁 인정된 경우 또 나오네 방송국 PD한테 특정 가수 노래를 자주 방송해달라는 부탁 종합병원 의사한테 제약회사 직원이 자신들의 회사 의약품을 주로 처방해달라는 부탁 다음 페이지에 공사 시공에 서서 하자가 있어도 눈감아달라는 청탁 전부 다 부정한 것들이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건축회사 대표로부터 보상금을 대폭 감액해서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청탁 은행장이 회수불능이 예상되는 회사로부터 거액의 불량 대출을 청탁 대학 교수가 출판 편집책자에 출판을 맡겨달라는 청탁 신문사 지국장이 취재기사를 본사에 송구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 광고대행 회사가 바로 두 번째 줄 특정학원 소속 강사만을 채용하고 특정 교제를 EBS 같은데 채택해 하달라 수능 과외 방송을 해달라 이런 거 9번 정상적으로 KOC 한국올림픽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절차를 밟지 않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KOC 위원장 김운영인가 있죠 지금은 죽었습니다 옛날 IOC 위원으로서 KOC 위원장한테 KOC 위원으로 선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거 위촉 절차를 밟지 않고 왜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야 꼭 무슨 장면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뒷구멍으로 저기죠 가운랜드 자식들 저거 200몇 명 그래놓고 내가 그놈들이 집단 행동을 벌인다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데 그놈의 새끼들 전부 다 월급까지 다 뺏고 빤빵에도 쳐놓아야 돼 업무방해제 같은 걸로 어따 대고 그 짓을 하고 집단 행동을 할 생각 그래 조용히 무릎 꿇고 비로도 부족할 진대 그런 놈들 만일 돈 받고 했다면 그게 다 뭐야 그게 다 배임수제 배임증제 그게 다 역시 대학교 병원의 책임자인 부총장이 병원 부대시설 운영권을 인수하는데 우선적으로 추천해달라는 부탁 또 예금 은행 지점 차장이 중소 지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출 적격 없는 자의 위장 대출 무긴 선처해달라는 청탁 적격 없는 자를 대출해 주는데 왜 선처를 부탁해요 안 되는 거지 이런 건 전부 다 부정한 청탁입니다 회원제 골프장 담당자가 주말 부킹권을 부킹 대행업자한테 다 팔아쳐먹고 그 판매대금 명목에 금품을 받아 챙긴 거 다 부정한 청탁이죠 재건축조합 총무가 시공자로부터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다에게 돈을 지급받은 거 재건축조합이 뭐예요 알다시피 여기 단독주택 여러 곳이 있으면 이거 싹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데 이 주민대표들이 이제 간부들을 뽑고 조합장 조합장 밑에 총무 이사들 쭉 있습니다 이것들이 건설회사한테 돈을 받고 원래 100평 단독주택이면 뭘 이 아파트 35평을 분양받을 수 있는데 얘들하고 얘들한테 돈 쳐받고 뭐 30평으로 합의를 해줍니다 조합원들은 뭐 5평이나 손해를 보고 만들고 그래놓고 이놈들은 뭐 얘들한테 한 채를 더 자기 자식이나 이런 명의로 한 채를 더 분양받는다든가 돈을 쳐받는다든가 이런 짓을 저지르거든 지금은 이게 뭐여 배임수재가 아니라 지금은 뭐 뇌물죄야 조합장이 받으면 조합장은 뇌물죄고 여기서는 아마 조합장이 아니라 총무였기 때문에 배임수재지 조합장이 받으면 이제는 그 특가법에 의해서 재건축조합조합장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수례죄 적용합니다 임원급 직원들 여기는 총무였기 때문에 아마도 총무였기 때문에 배임수재가 된 걸 겁니다 14번 9 병역법상 지정업체 대표이사가 이거 특정인을 산업기능요원으로 그러니까 군대 안 가고 뭐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면 병역 면제를 받습니다 그럼 방위산업체에 근무해야 되는데 다른 회사에 근무하도록 부탁을 받습니다 그게 엔터테인먼트 회사야 아니 땡크 만들고 뭐 비행기 만들고 선박 비행기 군용 비행기 만들고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는 대가로 병역을 면제해 주는데 땡크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해놓고 일은 땡크에서 해선하고 저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엔터테인먼트가 뭐야 거기서 일한다는 게 뭐야 나가서 공연을 하는 거야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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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였을 겁니다 이거 싸이 그래서 싸이를 병역 특례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해놓고 뒷구멍을 하고 빼돌려가지고 연예 공연을 하고 달린 거지 그래서 나중에 싸이는 들통이 나가지고 군대 갔어 군대 갔어 거기까진 나 인정합니다 왜 대한민국 남자치고 군대에 가기 싫어하지 않은 남자 어디 있어 군대 가는 게 진짜 죽는 것보다 싫지 나 군대 가는 난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야 군대 가면서 내가 과연 살아서 제대는 할까 멀쩡하게 제대할까 어디가 사고나서 팔다리 잘리고 그렇게 무사히 제대할까 진짜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지 그거 피하고 싶지 그러나 싸이는 나중에 뭐 했잖아 입대해서 군생활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건 인정해 누구 누구 군대 안 가려고 뭐 그런 짓 안 했겠어 유승진 이 자식은 안 된다 이놈이 시키는 이거 끝까지 이거 그러나 이놈이 왜 사악한 놈인가를 아느냐 하면 싸이는 갔지 아무리 싸이가 가고 싶어도 35세가 넘으면 못 가 그러니까 유승진이는 미국 가서 개기다가 35세가 되니까 지금이라도 나 가고 싶다 그거 알고 가는 그런 거야 35세 넘으면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립서비스를 한 거야 그 고래서 그건 죄질이 나쁘다 그러는 거야 죄질이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거 고고 유승진 들어오는 날 휴강이야 계란 한 판 들고 난 김포감 김포 아니지요 인천과 인천 영정도 계란 던지러 어딜 들어와 어디 집장생 같은 일 하고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산업기능요원이지만 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면 이건 부정한 청탁이고 역시 인수합병 추진계획이 있는 피인수회사 이사가 그러니까 갑회사가 을회사를 인수 먹어버리려고 하는데 을회사 임원 간부가 간부가 이거 뭐 갑회사 간부로부터 뭐 부탁을 받고 이 을회사 인수합병을 잘 처리해 해달라 아니 을회사 간부란 뭐 을회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갑회사를 위해서 을회사를 배반하면 이게 엑스맨 아니야 엑스맨 엑스맨 짓한 겁니다 이놈 그래서 인수회사 그룹의 피인수회사 매각 업무에 관한 정보를 갑한테 제공해주고 인수회사 대표로부터 거액의 그러니까 돈 받고 A의 갑회사의 간부 B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자기 회사 정보를 여기다 넘겨준 거죠 엑스맨 짓한 놈입니다 당연히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했다면 이거 뭐 배임수제고 피고인이 기업체들로부터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동광고비와 개별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면 이것도 배임수제입니다 한편 다음 페이지에 판례상 부정한 청탁이 부정된 경우 첫째가 사회상계에 반하지 않는 계약 내용을 유지시켜달라는 부탁 이건 별 문제없어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은 부탁 이거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없고 근데 2번이 앞에서 본 맨 마지막 판례와 비슷한데 밑에서 두 번째 판례와 비슷한데 앞에 페이지 17번 회장선계에서 자기를 밀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돈 주면 앞에서는 뭐였는데 부정한 청탁으로 봐서 배임수제를 인정했는데 여기서는 수산업협동조합총대가 조합장 선거에 출무한 후보자들로부터 자기를 조합장으로 밀어달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원을 교보받았다면 이건 뭐? 이건 부정한 청탁이 부정됐습니다 이건 부정됐어요 정확하게 왜 그랬냐는 건 모르겠는데 아마도 추측헌대는 이 총대는 총대는 단지 뭐만 가서 선거만 하고 이 총대의원 가서 선거만 하고 그냥 이걸로 끝이야 끝이야 그래서 선거 조합장 선거에만 관여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없지만 앞에 페이지 이 지역화물 대표자들은 뭐 계속 지역화물 대표자로서 활동을 계속하는 놈들이거든 그래서 앞에 건 배임수제가 되고 뒤에 거 두 번은 안 되지 않았을까 이건 수산업뿐만 아니라 그 끝에다가 수산업, 농업 다 포함이야 수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다 포함이에요 축산, 수산, 농업 다 총대들은 배임수제에 인정 안 했어요 한편 3. 대학 편입학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사립대학 교수가 편입학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건 뭐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도 아니고 심지어는 부수적 사무도 아닙니다 이건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핵심이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편입학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4. 청탁의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 이거는 뭐 그렇게 청탁은 될 수 있지만 부정한 청탁은 아니고요 6.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를 통해서 다른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에게 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대행이나 논문의 주요 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해서 문제없이 학위를 취득하게 해달라는 청탁 이건 청탁이 될 수 있지만 역시 뭐 부정한 청탁은 아니고요 7. 아파트 개발 사업 시행업체 측으로부터 철거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할 권한과 함께 명도 이주 업무까지 권한을 위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급법은 시행업체 양해하에 철거업체로 선정되면 철거공사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철거업체와 체결했다면 이건 누가 인정했기 때문에 시행업체가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쉬운 말로 뭐야? 너 일처리해 그러니까 얘가 뭐? 난 그럼 뭐 맨입으로 맨말로 내가 사회봉사라는 얘기입니까? 아 그거는 네가 철거업체를 선정하면서 거기서 뭐? 거기서 커미션을 네가 받아가죠 그런데 다 커미션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받아가지라고 아예 시행업체의 양해가 있었다면 이건 피해자 승락이 있었던 겁니다 8. 공인회계사인 피고인이 갑주식회사 부사장 의뢰에서 합병에 필요한 갑회사의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해달라 이건 뭐 갑회사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갑회사의 주식가치가 높아지면 갑회사한테는 이익이 되지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 회사에 대한 또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될 수는 있어도 갑회사 주식가치가 높아지면 갑회사한테는 이익이 되지 손해될 건덕지가 없는 거거든 9.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 측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은 경우 이게 이제 학교를 팔아먹는 건데 사립학교를 갑학교를 A가 B한테 파는 겁니다 학교를 파는데 B가 A로부터 갑학교법인을 사들이면서 돈을 내가 잔금 주기 전에 나를 먼저 이 회사 뭘로 이사장으로 선임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A가 권한이 있을 때 B를 이사장으로 선임해주고 뭐 잔금 받고 학교 넘겼으면 이 학교 이사장 이 학교는 얘 거니까 얘가 이사장 될 수 있는 거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자 이거 첫 번째 줄 중간 현실적 취득만을 말합니다 이 점이 뇌물죄와 달라 뇌물죄는 요구나 약속만으로도 뇌물 요구죄 뇌물 약속죄라는 범죄가 성립되지만 배임수죄죄는 뭐 배임수죄 약속 배임수죄 요구 그런 거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취득해야만 성립돼요 한편 바로 밑에 팔래도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두 번째 줄 단순한 요구나 약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바로 아래 맨 아래 줄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페이지의 두 번째 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무 분담으로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배임수죄죄는 성립한다 혹시 뇌물이라면 인간 무슨 죄예요 청탁을 받을 때는 사무처리의 지위가 있었지만 사무처리의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재물을 취득한 거 이건 뭐라고 배임수죄죄입니다 뇌물을 이렇게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청탁을 받은 뒤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을 때 돈을 받은 거 돈을 받은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무원 자격을 떠난 뒤 또는 담당 업무에서 떠난 뒤 뇌물을 받아 챙긴 거 뇌물이라니까 외선 배임수죄야 공무원이 이런 짓을 했다면 그냥 수레죄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배운 학생은 알아야 되거든 사후수레죄 사후수레죄 소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정처사 후수레죄 그럼 반대로 공무원의 지위에 없을 때 재물을 받고 나중에 담당 공무원의 지위를 뒤늦게 취득한 건 뭐라고 그래 그렇죠 이거는 사전수레죄 공무원이 되구두 전에 뇌물을 받은 거 이건 사전수레죄 공무원이었을 때 청탁을 받고 공무원직을 떠난 다음에 뇌물을 받은 거 이거 부정처사 후수레죄 넓게 봐서 사후수레죄 자 그 다음 부정처사 후수레 사후수레 이거 부정처사 후수레가 아니라 퇴직후수레 사후수레죄 부정처사 후수레와 퇴직후수레가 있는데 퇴직후수레 정정합니다 퇴직후수레 이거는 사전수레 그리고 부정처사를 한 뒤에 워낙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처사를 한 뒤 뭐 뒤에 뇌물을 받는 걸 이걸 부정처사 후수레죄라고 하고 정정합니다 퇴직후수레죄 이건 사전수레죄 그런데 배임수재죄는 이게 없어요 따라서 사전 배임수재 사후배임수재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배임수재죄는 이 세 개가 다 뭐 그냥 배임수재죄라고 그냥 배임수재죄라고 사후배임수재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따라서 다시 한번 245쪽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배임수재죄 세 번째 줄 볼까 사무부담 변경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안이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뇌물이라면 사후수레죄가 되겠지만 이건 사후 배임수재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섯 번째 줄 그냥 배임수재죄가 되는 겁니다 한편 3. 공동의 사기범행으로 인해서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 나눠 갖는 것은 공범사회의 범행에 의해서 취득한 돈이나 재산의 분배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건 돈의 수수 행위가 따로 배임수재 증제가 구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 행위인 거죠 사기 쳐가지고 돈 받은 거 이거 1억씩 나눠 가졌다면 이건 사기죄인 것이지 나눠 갖는 걸 배임수재 증제를 할 수는 없다고요 기수식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기수가 되고 배임행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면 기수고 혹시 기어이 배임행위까지 했다면 그때는 뭐야? 그때는 배임수재죄와 배임죄의 경합범 뇌물은 어떻게 됐나? 뇌물을 받고 먼저 뇌물을 받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렸다면 뇌물 먼저 받고 뇌물부터 챙기고 부탁을 들어준 겁니다 허가 사항이 아닌데 허가를 해줬다든가 부탁을 들어준 거 이건 뭐 수례 후 부정처사 조금 아까 건 뭐 부정처사 후 수례 이거랑 구조가 반대되는 거죠 먼저 부정처사를 하고 뇌물을 받는 건 부정처사 후 수례 뇌물부터 받고 부정처사라면 수례 후 부정처사 공무원이 되기 전에 뇌물을 받으면 사전 수례에 뇌물을 나쁜 짓을 하고 그 직을 그만둔 뒤에 뇌물을 받으면 퇴직 후 수례 그래서 퇴직 후 수례와 사전 수례가 반대 구조이고 이 부정처사 후 수례죄와 수례 후 부정처사죄가 이게 반대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뇌수죄는 이런 게 다 없으니까 전부가 뭐 뇌죄만 되고 혹시 부정처사가 별도의 뇌죄가 성립되면 뇌수죄죄와 뇌죄의 실경이 될 수는 있겠지 그 다음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외 불법 영득의사 있어야 되고 몰수 추징 첫 번째 나오는데 형법상 이것도 시험에 이미 나왔어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뭐 필요적 몰수 꼭 몰수해야 되고 마약처럼 다 처먹어가지고 몰수를 그 물건 자체를 그냥 뺏어와야 되는데 다 처먹은 걸 어떻게 해요 또 뇌물 산삼 3천만 원짜리 뇌물을 줬는데 공무원이 3천만 원짜리 산삼을 다 처먹었으면 퇴아내기 할 수도 없고 이때는 추징을 하는 겁니다 3천만 원이 산삼 가격을 빼앗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는 지금 뇌물죄로 유죄 판결이 떨어지고 징역 224년에다가 벌금 180억인데 왜 몰수 추징이 안 들어갔나 갖고 있는 게 박근혜가 아니라 이 뇌물은 전부 누가 갖고 있으니까 순실이가 갖고 있으니까 순실이한테 몰수 추징을 할 겁니다 순실이한테 박근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박근혜는 벌금만 순실이는 벌금뿐만 아니라 몰수 추징까지 그 받은 돈을 갖고 있으면 몰수고 써버리거나 은행에 다 넣었다면 뭐 추징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몰수 추징해야 돼요 또 여기 뇌물과 배임수재 재물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그건 그냥 몰수 임의정 몰수고 필요정 몰수는 형법에 세 개 있다고 물론 특별법에 많긴 하지만 마약류 아편 같은 요 마약 반드시 몰수해야 돼 순경시험에 나서 다음 중 필요정 몰수가 아닌 것은 뇌물 배임수재 재물 마약류 그리고 위조통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위조통화 이런 건 반드시 몰수해야 되고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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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좀 꾸져 보이니까 이거 찍은 학생들이 7, 80%야 7, 80% 이거야 이거 위조통화 위조통화 세 개만 필요정 몰수라고 뱀증제재 이거 뇌물로 말하면 뭐 증뇌재에 해당되는 거야 주는 거죠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성립하고요 주체는 제한이 없고 객체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입니다 행위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이나 이익을 공여 주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 이때 재물이나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에게는 청탁이 정당한 업무에 해당돼서 본재는 성립되지 않아도 수제자한테는 부정한 청탁이 된다면 뱀수재재가 성립한다 이거 시험 문제에 서너 번 나온 거야 뭐라고? 뱀수재와 증제는 필요적 공범이므로 뱀증제재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뱀수재재가 성립되어야만 한다 OXX야 뱀증제 없이 뱀수재만 될 수도 있고 뱀수재 없이 뱀증제만 될 수도 있다고요 여긴 지금 하나만 나와있고 하나는 안 나와있는데 이거 뭐 동그라미 1번 밑에다가 반대도 가능 이렇게 써놓으세요 뱀수재 안 되고 뱀증제만 되는 경우도 있고 뱀수재만 되고 뱀증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아래 판례가 바로 가요담당 프로듀서한테 가수 매니저가 우리 가수 노래를 많이 틀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가수 매니저야 자기 가수 노래 많이 나오면 좋은 거니까 가수 매니저한테는 뭐 이건 부정한 청탁이 아닐지라도 가수한테는 좋은 거니까 그리고 프로듀서한테는 뭐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즉 뱀수재재만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방송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떨어져 왜? 허접한 노래가 1등 아닌가? 초금부 철회 하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청률 떨어지거든 MBC가 왜 그렇게 박살났어요? 뉴스 보도를 하면서 허접하게 정부나 칭찬을 해대고 계속 그러니까 국민들의 외면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 질 떨어지면 결국 뭐 회사가 망하는 거야 시청률 떨어지면 누가 거기다 광고 냅니까? 광고 안 내지 그럼 회사 망하는 거야 방농사 그럼으로써 방송사는 엿먹이고 자기는 그 와정에서 돈 받아 챙긴 거지 이때 이 공료도 수재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공료가 이루어져야지 약속 이런 거 갖고 안 됩니다 몰수추징 필요정 몰수추징이고요 미안 미안 배임수재만 필요정 몰수고 배임증제는 필요정 몰수추징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 받은 놈한테 몰수추징을 해야 되겠고 준 놈한테는 몰수추징 안 합니다 요점이 역시 또 뇌물죄와 달라 뇌물죄는 경우에 따라 증례에도 몰수추징이 되는 수가 있어요 8. 하도급 받은 자가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수차례에 걸쳐서 줬다면 자 요거 부정안 청탁 된다 안 된다? 된다 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라는 건 규정을 좀 어기더라도 뭐 철근을 10cm 아니죠 10mm를 넣어야 되는데 7mm 넣어도 좀 봐둘라 그럼 결국 뭐야? 지진하거나 하면 건물이 무너지는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은 나라라서 지진이 잘 안 나서 그나마 다행이지 포항 지진 해봐 요건 애교지 1번 정도 지진이 나면 내가 보기엔 서울의 1번 정도 그 7정도 6, 7정도 지진이 나면 절반 건물은 다 박살난다고 봐 다 박살난다고 봐 최근에야 내진 설계를 좀 하는 건물들이 많아졌지만 어지간한 건물들은 다 아장난다고 봐요 자 따라서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달라 결국 뭐 재료 원료를 조금 허접한 걸 쓰더라도 뭐 눈 감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철근 10mm와 7mm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건물을 다리 하나 짓는데 철근이 어마어마하게 수백억어치 수천억어치 들어가는데 그거 1mm 2mm만 줄여도 얼마가 차이가 나는 거야? 수십억 수백억씩 막 차이가 나는 거야 그 대신 성수대교처럼 붕괴되면 일반 서민들이 죽어나는 거지 한편 역시 대학 편입에 관한 사무는 총장학장의 임무이지 학교 법인에 상무이사가 처리할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무이사가 편입학과 관련된 사례로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얘는 자기가 처리하는 사무와 전혀 무관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거 뭐 배임수제 안 됩니다 총장이나 학장이 받았다면 배임수제가 되겠죠 역시 3. 업무상 배임죄와 증제죄는 별개의 범죄로서 배임증제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그와 별도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과 공범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배임증제를 저지른 놈이 A가 갑한테 배임증제를 하고 갑은 당연히 배임수제를 한 다음 뭐까지 배임죄까지 기어이 저질렀다면 이 배임증제죄를 저지르고 수제죄 갑은 배임수제죄와 배임죄의 무슨 경합? 실경이고 그 다음 이 갑한테 돈을 준 놈이 증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적극 가담했다면 이건 뭐 신분이 없는 자라도 신분이 있는 자와 함께라면 신분범에 공범 성립됩니다 배임죄의 공범이 따로 성립되고 증제죄와 배임죄의 공범은 무슨 경합? 이렇게 자꾸 상경이래요 돈을 주는 행위와 그 다음 뭐? 배임행위에 또 가담한 건 이타 이피이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죠 마지막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이걸 배임증제에 공여 넘겼다면 횡령죄와 배임증제죄는 역시 뭐? 별개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려운 재산범죄는 거의 다 끝났고 장물죄 장물죄는 소위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하는 범죄입니다 장물이 뭐야? 초보 초보? 장물이 뭐야? 장물이 뭐야 우리 초보 장물이란 말은 좀 많이 들어봤지? 시험에 이것도 한두 번 나왔어 다음 중 장물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은 이 절도범이 훔친 반지 사기꾼이 저지른 사기로 받은 돈 공무원이 뇌물로 받은 이 골드박 강도로 빼앗은 휴대폰 다음 뭐야? 다음 중 장물이 아닌 걸 골라라 거의 이런 식으로 시험에 한번 나왔어 뭐야? 뇌물 그럼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재산범죄 이건 뇌물죄고 이건 다 재산범죄 그래서 장물이란 재산범죄로 얻어진 물건을 장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초보한테 물어봤냐면 대부분 일반 상식적으로는 장물이란 훔친 물건 이렇게 보통 표현한다 근데 훔친 물건도 장물은 맞아 근데 훔친 물건만 장물은 아니야 사기친 물건, 강도한 물건, 횡령한 물건 전부 다 재산범죄로 인해서 얻어진 재물 재산범죄로 얻어진 재물을 다 장물이라고 합니다 또 꼭 재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봤던 뭐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범죄인 배임죄는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없어요 꼭 재물죄여야 됩니다 그래서 장물죄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하는 범죄고 조금 쉬었다 갈까요? 10분 쉬었다 갑시다 2분 쉬었다 2분 3분 2분 6분 2분 3분 3분 3분